딴딴딴딴딴딴씨 Forum 이거는 너무 많이 한 neurolog 아گ 우리 레전제야 으아아앜 오셨어요 잘anca셨어요 모시모시 무식 무식 뭐야? 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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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판을 잡았다 뭐야? 뭐해? 더 줘 더 줘 뭘 그렇게 많이 잡았어? 어? 잠시만요 하프인가 보다 커튼 깨졌다 더 줘 더 줘 어? 아 뭐해 뭐해? 무서운 거 같은데? 야 야 야 야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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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에 일하자 제가 또 요리를 좋아하니까 잘하니까 식구들한테 요리를 대접하려고 오늘 점심 준비했습니다 하얀 치마도 가졌어 하하 앞머리 까 앞머리 너무 불쾌해 닦고 할게 아 아 아 아 아 아 조작 가능합니다 아 아 어떤 요리사들은 손을 깎지만 저는 결을 깎습니다 아 아 아 자 고객님들 여기 앉아요 아 오픈 테이블 야 근데 이렇게 주방에 들어오는데 이걸 보여줘? 아니 그니까 안 보이는 컨셉이야 뭐가 안 보이는 컨셉이야? 보이는데 아이 갖다 보자마 하이 원래 일본에서 이제 단막 공연 같은 것도 보여주니까 아니 설탕 땅 땅 땅 전 땅 땅 땅 땅 땅 땅 땅 여름은 흥이 형te 두 동네 ある 아 불 많이 했단 말이야 물 부어줄까요? 오케이 야, 라면 끓으면 안 되냐? 가만히 있어보니! 손이 너무 까매. 손톱에 땡겼어요. 꼬딱지 껴 있을 것 같아, 손톱에. 진짜 뒤집어. 아니, 우리 누가 식당이라서 그런 말을 해. 왜 이렇게 식당이 아니잖아. 네가 의리사가 아니잖아. 안 해, 나 그러면. 그래? 그래 줄 수 있어? 초밥이야? 메뉴가 뭐야, 오늘? 면허 초밥. 하나뿐이야? 연어 스테이크. 연어 샌드위치. 맨 첫 메뉴가 뭐야? 연어 케이크. 아, 면허 케이크? 어, 뭐야, 못 넣으세요. 아, 너무 매워. 단어? 오, 내 눈치. 눈물이 막. 아, 면허 케이크. 아, 면허 케이크. 망고 뒤에 있어, 뒤에. 아, 면허 케이크. 아, 면허 케이크. 알겠어. 보여, 이거? 그래, 그래. 이걸 그대로 먹어. 연어 회, 됐어. 좀 크게 쏘아줄 수 있어? 아니, 아니, 코 다직처럼 잘라. 어, 없어. 요리에 대한 자부심은 원래 되게 잘하네. 연어 통, 회, 됐어. 아, 면허 케이크. 명절야, 거기 데리야끼 소스에다 먹을게. 아, 기다려봐. 아, 진짜 맛있게 해줄게. 그치? 야, 진짜 유튜브로 내가 공부 많이 했단 말이야. 평평평. 평평, 평평. 평평, 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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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한 요리들이 많은데. 영상 preocupe 나으나 다츄가. 아니, 낫갖نا 다 별명. 벌써? 천천히 죽 HBO를 해, 오늘? 와, 형 근데 이번 거 기댄 Abs. 그래! 형 이번 거 양념 안 했는데 꼬송 감탄. 형 나 어떻게 천감하는 걸 까먹어? 셰프가. 아 나 미안한데 멀티가 안 돼 나 예능 하던데 요리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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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까? 요리해 형 아까부터 요리해 좀 먹으네 소금? 응 형 저기있잖아 형 저기있어 봉투 아니 5천 년 이거 있잖아 이거 5천 년 여기 있잖아 바로 옆에 자 연어 스티크 나왔습니다 흐으으으으 으흐으 먹을게요 리듬 레어로 보았으니까 쫑깃쫑을 하면서 겉바와 속초 굵기가 적당할걸 으아아아 맛있어? 이건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어 왔다 맛있다 감고 들어가야겠다 음 맛있지 아유 우리 존재야 으허헝 빵 안 사왔다. 다 생크리트 하는데 빵이 안 되었어. 자 케이크로 먹어갈게요. 나 연어 물려 너무. 진짜 느끼겠지? 역시 연어 케이크가 연어가 쌓아올린 게 연어 케이크는 아니지? 형 진짜 못 먹어 그거. 진짜 물려서 더 이상 먹어. 나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 가 있어봐. 아 맛을 하겠소서 내 맛을. 아 잠깐만 왜 손말라 왜 손말라 이러고 있어 앞에서. 요리 하자. 맛있다며. 왜 맛있게 먹어 빨리 받아. 형 나 이제 힘들어. 오빠 이거 뭐랬어. 진짜 조금만 해냈어. 진짜 자기 요리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 나 혹시 단락이야. 여러분 내가 대박이구나 준비해 주시겠어. 형 근데 쓰레기통이야 여기 그 요리하는 데야. 숙제로 옆에 쓰레기가 있는 게 맞아 형? 조용히 좀 해놔. 알았어 알았어. 형 끝단 얘기들 그만해. 형 아까 셰프라고 신닿잖아. 딸 딸 딸.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형 또 살려줘. 아 이 씨 형 형 되게 안 돼. 생각해보니까 언제 생각했는데 병? 형. 그건 왜 병? 보기 싫잖아. 나도 병 치워도 돼? 나도 병 폭풀 치워도 돼? 나 나도. 병 이제 저거 아까 토치 그거 나와 이제? 나오지? 토치를 언제 하려고? 병 보통 소스는 마지막에 하는 거 아니야? 뭐해? 아 이제 병 치워도 들어간다. 병 조심해. 너 인 병 뭐 해? 완성 아 또 버렸잖아 미안해서 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형 그냥 비교를 놀았어 형 그렇게 대충 닦으면 어떡해 손으로 손으로 대충 닦고 꺼야! 딴 거 닦은 거냐? 쓰레기용 있는 걸 꺼내서 이거 내꺼야? 이거 걸릴 것인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경찰하는 사람이 여기 아니야 아 존나 이 센터 거 내가 하지 야 너 밥이나 먹어 배고프하잖아 아 나 준비 많이 했는데 마음대로 안 돼 나 이 토치에 놀랐어 개 한국밥? 너 개블러 많이 먹자 갓게 너의 정성에 난 배가 부른데? 자기 오기로 가먹지마 맛있어 근데 야구야 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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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맘에 넣고 하고 싶다 맛있어 맛있어 병병! 병 맛있지? 리필이염! 그만해 셋이서 병병병병 존나 빠졌어 내가 전 세계 요람으로 러시아, 프랑스, 중국, 필리핀 다 하려고 했거든? 병병, 일본이랑 안 맞는 거지 일본이 잘 봤어 아니야 병병 스파이트나 파스타 같은 거 하면 잘할 거 같아 그래 병! 내 주소녀가 그쪽이 있겠네 병병, 솔직히 바게트 사가지고 치즈만 발라도 프랑스 이겼다, 인자? 병, 이제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응 조개 부른다 어? 너 아까 배부르다고 그러지 않았어? 나 원래 빨리 소화 돼 애들끼리 해 왜? 호흡불어 왜 호흡불어? 병! 병병은 병주랑 봉주랑 맛있다 해가지고 파스타 해 그래, 성도 성도 어떻게 해 이렇게 잘 찍어야지 오케이 너 quella 공주? 네 경제원에 이러싱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회를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 Thrones 잘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포기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우씨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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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